이슈앤피풀 2부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 교통위원회에서는요.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네. 오늘은 혼자십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은 지금 과방위 소속이라 누리호 현장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꼭 오늘 발사가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여야도 한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홍석준 의원 입장이 돼서요.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국회 상임위 조금 전에도 상임위 때문에 누리호 현장 가셨다고 했는데요. 홍 의원님도 상임위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세사기특별법이 교통에서 처리가 됐던 국토교통위. 네. 국토교통위에서 처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법적 절차는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또 절차가 또 남아있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법사위로 이관돼서 법사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소위 갔다가 상임위 갔다가 법사위 갔다가 본회의에서 통과. 본회의에서 통과. 그래야지 이제 법이 완성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이번 전세사기특별법입니다. 그 핵심은 뭔가요? 원래 정부 안에서는 현재 임차인들이 자신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서 거주하고 있는 문제가 된 이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를 통해서 이 주택을 얻거나 또는 그 얻을 수 있는 권리를 LH에 양도를 해서 LH가 이것을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서 얻고 거기를 나중에 이제 임대주택으로 뭐 이런 정도까지가 정부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또 정의당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대상이 적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현재 보증금을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받고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 살고자 원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였거든요. 현재 이번에 통과된 법은 정부 안을 기점으로 해서 적용 요건을 원래는 이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정도로 정부가 제안을 했는데 오랫동안에 5번의 논의 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임대차 보증금 5억 이하로 합의가 되었고 또 이 임대차 보증금을 계약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경매나 공매를 하더라도 이만큼은 최우선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게 최우선 변제 금액인데요. 거기서도 제외된 분들한테는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정도로 여야가 협상을 해서 오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최우선 변제에서 제외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그게 어렵다면 아까 우리가 원래 했던 것처럼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먼저 임대차 보증 채권을 사주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그걸 주장했는데 그게 어렵다면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확대하고 또 과거의 계약도 소급해서 어떻게든지 보증금을 좀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정부 여당과 저희 더불어민주당과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깡 전세사기의 문제를 사적 영역에 있는 개인 간의 거래로 보는 관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이라든지 공공기관의 그런 예산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줘서는 어렵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적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적 자치의. 사적 자치의. 네. 그런 범주에 있다라고 여러 차례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되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문제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다. 여러 집단적인 사기 행각을 통해서 이렇게 피해자가 갑자기 다수 양산되었고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사회적 재난에 준해서 국가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줘야 된다. 이 근본적인 차이점에서 해결 방법 자체도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진다면 대기업은 여러 가지 자신들의 사업 행위를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가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네. IMF 때 은행 부도가 났을 때처럼요. 이럴 때도 이렇고 그 이후에도 많은 경우에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기업을 회생시키고 나서 이후에 매각하는 절차를 거쳤었습니다. 지금의 대표적인 게 은행도 마찬가지죠.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다면 거기에는 그분들이 거래하고 기업 행위를 하고 경제했던 것은 사적 자치가 아니고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너무 국민들의 지금의 희생이나 고통. 특히 이번 전세사기 문제 같은 경우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대부분의 또 피해자였고 그 사람들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을 지금 피해를 당하는 지금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라도 특별법을 만드는 정신이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아예 특별법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정부 여당의 입장이라면 사적 자치 영역이니까 내버려 두고 자신들이 자력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법을 만드는 배경과 정신이 있다면 그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론을 택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한계가 있었고 어제도 소위에서 합의가 되자마자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그런 입장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사각지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 법이 앞으로 시행을 하고서 6개월 후에 보고를 일단 받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각지대가 있는지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선의의 분명히 사기 피해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통해서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좀 법을 손보기로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한 겁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일단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얼마가 이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도 매일매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여러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피해자의 범주에 넣는 게 지금으로서는 또 쉽지 않은 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 의원님 그런데 정부 여당이라고 전세상 피해자들이 힘든 건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 따지고 또 돈 따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전체 예산의 범주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중에 이 임대체 번호 채권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냥 무작정 예산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돈을 투입하고서 나중에 절대 회사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고 있는 현물 자산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라서 나중에 충분히 자산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은 있다고 봤고 회수를 먼저 할 수 있으니까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가 원래 이런 채권 부실 채권들을 매입해서 여러 가지 유동화하고 환수하는 그런 기관들 유사 기관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저희 안과 심상정 의원님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분들한테 선구제하는 임대체 보증금의 범위도 10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소 한도 정도를 먼저 돌려드려서 이분들이 집을 나가서 또 다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아니면 계속 집에 묶여 있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황교안 전 총리와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요. 직접 민주노총 1박 2일 집회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발언들이 노정 갈등 확대하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확대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오늘 발언하고 며칠 전에 여당에서 먼저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법안을 개정하겠다. 또 오늘은 아마 당정 회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가서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는 정권을 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는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배경이죠? 첫 번째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적인 저항에 윤석열 정부가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외교 성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미국 순방이라든지 G7 이렇게 여러 차례 외교를 통해서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본인들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대규모 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택한 전국 돌파 강공 내년 선거를 생각하면서 이런 방법이 뭐냐. 작년 연말에 굉장히 국정지도가 떨어졌을 때 노조 때리기 특히 화물 노동자 이런 걸로 굉장히 득점을 올렸거든요. 그렇게 아마 볼 겁니다. 그 당시에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 번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정서적으로 노조에 대해서는 일부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국민 감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편 가르기와 노조 때리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 수세에 몰린 전국을 돌파하고 내년 총선으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분명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집법 개정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이런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결국 이런 지점들로 결국 야당과 국민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해 나가겠다. 저는 이런 전국의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당에서 지금 강력하게 밀고 가는 게 심야시간 집회 시위 금지에 대한 법안 개정 추진하겠다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경찰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집회를 불허하겠다. 우리나라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가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신고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총장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결국 그런 단체도 어떤 비판을 통해서 정화되어지는 것이 우리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질서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선동적인 방법을 통해서 노조, 노동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이 사람들이 모든 불법을 양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에서 야간 집회, 옥의 야간 집회를 헌법 불합치할 때의 정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라든지 직장을 6시에 관두고 나서 집회를 주관으로 하게 된다면 옥의 야간 집회는 사실상 불허댄다라고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정신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찰, 계속적으로 집회 및 시의 자유는 보장되어져야 되고 물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좀 과한...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 눈높이는 많이 올라갔어요. 국민의 눈높이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집회 참가자들이 조금 더 솔선수범했다면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비하면 집회를 강경하게 진압하고 강경하게 토끼몰이를 해서 여러 가지 유효 충돌이 날 때하고 집회를 최대한 보장할 때 어느 쪽이 더 집회에서의 충돌 양상이라든지 폭력 양상이 없어졌느냐 많은 집회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경찰 책임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극렬한 충돌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합니다. 혹시 집회 및 양상에 있어서 과도한 소음이라든지 너무 불필요한 자극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자체로 저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집회가 지지받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이야말로 그것도 민주적 질서 안에서 평가받고 호응을 받는 것이지 그것을 공권력이 재단해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할 수 없다. 아니 우리 진행자께서 생각하시면 만약에 12시에 시끄럽게 집회를 하면 아무리 그 집회의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지지받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적 질서 아니겠습니까? 시끄러운 어떤 싸움보다는 이번에 벌어졌던 게 쓰레기 이런 문제였는데 과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삼을 거냐 이런 말씀하시면 사후적으로 혹시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출석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또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저희는 이게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내연 총선을 바라보는 정부 여당의 저는 노림수라고 생각합니다. 얘기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오늘 조금 더 길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김포골드라인 꼭 물어보시는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상현 의원과 얘기 나눠왔습니다.